뉴스 런 기시다 일본 총리의 결심만 남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24일 이번 목요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최종 날짜를 확정합니다. 첫 소식 임미연 기자입니다. NHK 등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24일 그러니까 모레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어제 어민단체와 만나 최후 설득작업에 나섰습니다.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향후 수십 년 동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어민단체는 여전히 방류의 반대 입장이라면서도 예전보다는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와 니시무라 장관 등 정부의 설명을 듣고 안정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원전을 직접 둘러보고 어민단체를 만나는 등 사실상 정지작업을 마친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전 강요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 시점을 최종 결정합니다. 오염수 방류가 초일기에 들어가면서 어민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일기에 들어갔지만 아직 우리 측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발표 내용을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시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땐 즉각 방류를 중단할 것 그리고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측 전문가가 참여토록 해줄 것을 일본 측에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 전문가가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아직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를 IAEA 측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부지안에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상설 사무소를 설치한 IAEA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본 측의 세부 방류 계획이 나오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분석한 뒤 최종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금물살을 타면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우리 측 요구사항을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윤철원입니다. 한국정부와 여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내년 총선전에 시작해달라고 일본에 요청했다는 엿새 전 아사히신문의 보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혹시 확인된 바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당이 버릴 거면 빨리 버리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걸 믿지는 않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이 거듭 부인하고 나섰지만 가짜뉴스로 규정하거나 정정 보도 등의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조정실 박구현 1차장입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측성 내지는 해석에 기반한 이런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이상 추가적으로 더 깊이 언급할 가치는 느끼지 못합니다. 미국까지 얽힌 복잡한 한일 관계 속 방류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정부는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인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세계 해양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해칠 위험을 무시한 채 방류 계획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일본의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면서 일본을 향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말고 핵오염수 방류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다 더 다양한 뉴스가 궁금하십니까? 출근길 오전 7시 cbs라디오 표준fm 김덕기의 아침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만 담은 뉴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핵심만 담은 뉴스